이번 책 내용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언제 독립기념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날의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축하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생일이라고 되어있는데 독립을 한 날이니까 생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날짜가 나와있죠. 매해 7월 4일날 기념을 한다 라고 되어있고 미국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결국은 얻었다 라는 표현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그날 어떻게 기념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있죠. 미국 국기를 흔들고 그리고 4th of July 모자도 쓴다고 되어있고 파레이드도 하고 행심도 하고 소품도 가고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월이다보니까 더우니까 시원하게 즐기기 위해서 바깥 활동도 한다라고 되어있구요. 가족과 친구와 함께 기념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now what do you do on the 4th of July 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아까 책 내용에 보면 waving the American flag 미국 국기를 흔들어요 라는 표현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아 이거 뭐하는 그림 같아? 뭐하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시고 표현을 잘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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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